오! 혜민이다! 안녕하세요 나 안 나오고 싶어요 어? 뭐예요? 비추... 보여줘도 돼요? 인스타 라이브야? 어 나 보여줘 나 비춰줘 잠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응 네 태민이의 새해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민아 형 팬콘 언제 와? 형 팬콘? 나 그거 형이 원할 때 가 그러니까 언제 와? 형이 초대 안 해줬잖아 아니 6일, 7일 중에 언제 올 거야? 중에? 나... 내 기분에 나는 피잖아 응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래? 드레스 코드가 있어 뭔데? 데님을 입고 와 싫어 왜? 내 마음이야 나랑 상의 안 하고 정하는 드레스 코드잖아 내가 왜 내 공연인데 너랑 상의해야 돼 같은 멤버잖아 아니야 이거는 내 개인 공연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야 형 내 노래 중에 뭐 좋아해? 투키즈 그거 좋아하지? 그리고 또 뭐 좋아해? 어드바이스 그렇지? 어드바이스 넣었잖아 형이 투키즈 안 넣었잖아 형이 넣으라니까 원래 내 딸이 필요한 거야 다 해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데님 입고 오면 돼 아 진짜? 응 근데 라이브 중이야? 응 근데 왜 이렇게 3대 많아서 라이브를 해? 무슨 상관이야? 피해가 되잖아 3대 말은 안 돼 아니야 피해는 아니야 형우가 피해가 되니? 아니야 형우가 피해가 돼? 인스타 라이브야? 어 인일라 웬일로? 아니 득호를 알려 내가 한 번 더 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켰지 민호 씨 네 카메라를 좀 밑에서 하지 말고 위에서 켰지 이렇게요? 예예 예 어떻게 초대해 드릴까요? 저요? 네 어 나도 진짜 초대해 초대 받자 그럼 나도 화면에 나오나? 그럼 오케이 다 같이 나오자 형 아 아 어디가냐 어디가세요? 저희 머리 실장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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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했는데 나 해? 아니 나 안 되잖아 나 준비를 안 했잖아 아직 거절 그래 거부했어 야 거절도 아니야 거부했들 거절 아 여기 끊기는구나 아무튼 저는 이제 곧 MC를 올라가서 형 오늘 아침 10시부터 있었나? 응? 아침 10시부터 있었어? 아니 그래 10시 10시 좀 전 10시 좀 전? 네 오늘 또 스페셜 MC 특별 무대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무대도 해요? 오늘? 스포 좀 해주세요 스포? 네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합니다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 스포 있어요 여기까지요 오 알 것 같아 응 기동하네 야 그건 조용필 선배님이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이거만? 아니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하려고 이거잖아 정그러진 머릿결 그치 그치 그대가 영원히 맞아 어 그리고 붉은 노을처럼 아 붉은 노을 사랑해 그거 하는구나 응 그거 아니야 그건데 좀 관심 좀 가져 왜요 형한테? 형이 어제 얘기해줬잖아 무슨 노래 하는지 아 얘기해도 돼요 지금? 어 그대 그대 기억 속에 그대 기억 속에? 영원하길 영원하길? 그대 기억 속에 영원하길? 정답 정답 그대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어 아닌데 여기 있었나요? 잠깐만요 걱정 말아요 그대 맞아요? 아니요 그거는 우리 엔딩곡이고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가요 대전 엔딩곡이고 어 정답 거위의 꿈 탈 아무튼 이문세씨인데 이문세씨인데 이문세 선생님 노래 진짜 많습니다 응 아무튼 저는 이제 곧 생방을 아 듣고 말씀드렸는데 듣고는 데님입니다 데님 정답 깊은 밤 밤을 날아서 오 정답 깊은 밤을 날아서 진짜 왜요?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누구랑 민현이 어? 우리 민현씨랑 같이 합니다 민현씨랑 함께 오프닝 무대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직 좀 남았잖아요 더 하세요 근데 나 지금 그거 가야 돼 레드카페 가야 돼 안녕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